그 너 태원 형님 만났다면서? 어 옹영 너가 이거 태원 형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태원 형님은 너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어 그 너 산적들한테 잡혀갔던 소리 듣고 칠성산 산책까지 찾으러 갔잖아 야 그거 뭐 어디 쉬운 일이냐? 그 목숨 걸고 한 거야 꼬맹이 아 미안 이제 정말 꼬맹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못 본 사이에 어른 다 됐어 어쨌든 반가워 명나라 가는 길이 심심하진 않겠어 이번 교육에서 통역이 엄청 중요하니까 연경 갔다 올 때까지 어디 아프거나 그러지 마라 아 어디 좀 이상한 데 있으면 나한테 바로 이야기하고 뭘 봐? 괜찮은데 민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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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냐? 괜찮으세요? 죽다 살았다 죽다 살았어 죽기 전에 옹전 네 얼굴은 내가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 운 좋게 다시 만났네 이 길을 그대 입술 어딘가에 내가 머물게 우리 두 사람 우리 두 사람 발꼬메기! 우리 두 사람 우리 두 사람